미국의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이번 변화를 일종의 쇼로 보는 분석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빅터차 교수 그리고 에드윈 풀러 헤르티지 재단 이사장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미국의 주류 여론을 상당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들어볼 만합니다. 김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조안은 북한의 최근 태도 변화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상 간 합의 뒤 비핵화 실천 과정에서 북한이 과거 영별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처럼 또다시 국제사회를 기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빅터차는 특히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 일련의 과정이 쇼의 일부일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인 에드윈 풀러 헤르티지 재단 이사장도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